여기 보세요 이리와서 이것 좀 뺏겨 주실래요? 나 정말 이거 질문을 하고 가고 싶어요. 간지러워서 좀 떼야겠습니다. 떼고 나면 좀 가려야해요. 쌀람이 진짜 소량이상 치고 간다. 태강이 먹었는데 목이 되었구나. 목기가 아니고... 기미로 전환하고 있는 거네요. 색소가 새콤하게 되거든요. 그날은 쟤는 화상을 입었는데 엄청 다고 왔을 것 같아요. 연구. 연구 좀. 당신 손에 생각만 할까? 엄청난 빠른 감각으로 딱 뺏는데도 이 정도. 만약에 딱 붙었으면 완전히 살 떨어지고 날리면... 이게 지금 3일차인데 이 정도면 상처는 없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보 이것 좀. 이것 좀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파를 좀 이쪽으로 가져오세요. 여기로. 지지 않겠습니까? 네. 지금 뭐 하는 거죠?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. 이게 이제 다 아무러졌기 때문에 다시 2차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. 이번에는 얇은 이쑤시개로 그 부위만 딱 면봉했더니 너무 퍼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가져가야 되겠네요. 아프지 않습니까? 지금요? 전혀 안 아픕니다. 이게 이제 이게 상처가 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요. 다 아무렀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제재로 돌아온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위만 꼭 바르는 건데 네. 이게 부위가 이제 넓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로 네. 그것도 아주 얇은 이쑤시개죠. 얇은 이쑤시개 네. 이번에는 잘 해 볼 겁니다. 그냥 살이 다든 말든 엄청 다르는데 이번에는 그 부위만 딱 보기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? 나중에 이 효과는 또 봐야지 되겠죠? 네. 어쨌든 이거 바르고 색은 많이 잃어져고 좋아졌다는 거죠? 응. 나빠지지는 않은 거죠? 응. 저는 아니요. 이게 더 까매졌어요. 이 부분은요. 전부 다 이 색깔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근데 이 하나 이 부분이 더 까매졌어요. 하기 전보다 그래요? 그래서 난 열심히 선크림을 발랐는데 왜 그랬는지 근데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까만점이 많았는데 얇아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? 본인이요? 네. 본인이 그냥 착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아니에요. 몇 년 전에 벌써 7, 8년 전에 했던 거 나서 이게 얼마나 사실은 피부과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비용이 좀 하나당 2만 원이래요. 언니랑 엄마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점 하나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겠지 요? 아 맞어. 만 원이요. 네. 비용이 만 원을 해가지고 22개 해가지고 22만 원 들었대요. 언니가. 네. 저는 이게 22개만 되겠습니까? 저기 어디 뭐 병원 말고 큰 병원 이제 개인병원 가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? 개인병원 가면 절반 정도면 해줄 텐데 아니 그냥 5만 원만 주면은 평생 회원으로 어디 가요? 어디서 저기 지방에 있어요. 네. 알려드릴까요? 아니요. 그런 건 사이비 아닐까요? 기차 타고 기차 타고 가실래요? 아니요. 얼굴에 전 빼는 거 뭐 얼굴은 그냥 병원 가서 해야지 이걸 하면 안 되지 20개건 30개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아니요. 딱 4개밖에 안 돼. 조그만 거 5만 원에 다 해준다는데 어떻게 기가 솔깃하지 않습니까? 아니야. 평생 얼굴만큼은 생기면 가서 빼고 생기면 빼고 생기면 빼고 해도 5만 원 어머. 그런데 어디 있어? 한 개 빼도 5만 원 10개 빼도 5만 원 됐어요. 그만할게요. 응?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지금 한 번씩 바른 겁니까? 네. 또 뭡니까? 이거 하나 또 생겼나 봐요. 일단은 다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? 네. 그러면 껍질이 까집니까? 네. 이게 한 번 알고 하되 네 다섯 번은 발라도 네 다섯 번 발라도요. 그럼 바른 김에 나도 점 하나 발라주세요. 어디? 이거 전에 내가 발랐더니 어디에요? 거기 그거요? 네. 전에 발랐더니 다 섬에 들 거 없어서 아이고 뭐 하는 겁니까? 그렇게 옆에다 첩을 발라면 내 껍질이 다 까지면 책임질 겁니까? 그렇게 바르고 있어요. 안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본인 건 열심히 찍고 내 거는 이게 뭡니까? 내 살이 아닌 건? 야 이게 남의 살이라고 이거 발라서 근데 이렇게 한 번 바르면 되는 겁니까? 아니요. 자기 전에 한 번 더 바르세요. 자 이거는 진짜 화상인데 지금 오늘 며칠인가 할 때는 시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 낫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나오면은 거의 상처는 미세하게 나겠지만 색깔은 잘 돌아올 것 같고 이건 진짜 화상 달궈진 쇠파이프에 입은 순간적으로 입은 상처였고요. 요것은 지금 발라서 그동안 내가 몇 번 발랐는데 뭐 하루 바르고 한참 있다가 또 하루 바르고 이랬더니 효과가 없어요. 다 섬에 들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발랐으니까 몇 번 더 발라 가지고 이제 껍질도 까보고 뭐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 또 봐요. 바이바이 해볼 수 있을까. 바이바이 그리고 아